크리스마스 오 이런거 이런거 이거 완전 크리스마스다 이런거 이런거 그건 너무 좀 홀리하지 않아? 이런걸로? 응 어 좀 난다 크리스마스 냄새난다 불안한데 좀 망상하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어 뭐 좀 걸어줘 쟤 쟤 지금 외로워 혼자 너무 튀어 안돼 안돼 오케이 크리스마스 땡 끝난 느낌이네요 어 아이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냄새나네 일단 사비는 이정도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해보고 싶었던거에요 오 좋은데? 아 이런거 좋아하지 않아 이런거 좋아하지 않아 느낌이 이런거 있어 그렇지 그러면 약간 좀 아 그래 이런거 좋아하지 않아 나 콘서트 하잖아 모든 곡이 포인트가 다 있습니다 그럼 정리하자면 네 와 욕심상 여기 브레이크하면 잡아야 되는데 먼저 해야지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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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프로가 죽었습니다 죽어서 지금 핸드폰으로 촬영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 에이 파트 좀만 좀 테스트하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아니야 아까 했던거 어 뒷부분만 좀 정렬 여기 에이 파트 뒷부분 뒷부분 형 뭐? 이별 중요하지 형? 어? 왜 이렇게 슬퍼? 너무 슬프다 이별 일단 A를 녹음할까요? 까먹기 전에 A5C 이걸 일단 한번 처음 해드려야돼 네 이거 나야? 이거 나야? 빨리 셀렉하고 빨리 무슨 말 더 해야 돼 회사 쪽에서 또 슬퍼 또 슬퍼 또 슬퍼 화이팅 하시고요 들어가세요 화이팅 하시고요 화이팅 하시고요 수영하는 거야? 응 아직 영화가 안 끝났어 네 지금 작업실 거기다 왔어요 가서 아 형님을 아 지금 뭐야 저 촬영하는 동안 형이 조금 이렇게 손 봤다고 해가지고 중간중간 모니터 하면서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완성도가 너무 좋아서 이번 작업 같은 경우는 좀 되게 빨리 진행했습니다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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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아 맞다 형님 그냥 가이드하고 있어요 아 가이드하고 있었다고? 또 고맙게 오 U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